양심이 마비되고 이성이 마비되고 지성이 마비가 되고 사기가 판을 치는 사회가 된거죠.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 문구하니까 이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서울특별시 총득표수 기준으로 후보별 득표수 가운데 박영선 오세훈 신지혜 겁니다. 여기서 이런 붉은색이 된다는 이야기는 뭘 뜻하는가 하니까 국힘당의 컬러가 붉은색이기 때문에 다 국힘당이 승리한 겁니다. 최종적으로 서울특별시에서 서울시장선거에서 오세훈은 279만 8788표를 받았고 그리고 박영선은 190만 7336표를 받았고 그러나 이 선거 데이터 다 조작이 된 거라는 거죠. 육안으로 볼 수 없지만 이 선거 데이터를 제야 전문가가 분석해가지고 이 선거 데이터에서 다른 후보는 전혀 손을 대지 않고 오세훈 후보의 표를 빼앗아가지고 박영선 함께 더한 그런 수학적 관계실을 정확하게 찾아낸 거 아니에요. 그거를 저는 일명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사전투표 조작 공장을 찾아낸 겁니다. 그 조작 공장의 핵심이 조작값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은 종로군은 30% 중군은 20% 서초군은 15% 그게 조작값입니다. 그 조작값을 찾아내가지고 박영선 후보가 그냥 공짜로 먹어치는 것을 토해내게 하고 오세훈이 빼앗긴 표를 여러분들 되찾아주는 그 작업을 진행해가지고 제야 전문가가 다시 결과를 발표합니다. 그 결과가 바로 이 수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딱 비교하게 되면은 구별로 표를 얼마만큼 도덕질했는지 전산조작을 통해 그게 금세 드러난 거죠.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자료가 제야 전문가가 조작된 사전투표 득표수를 다 원위치시켜가지고 당일투표 득표수하고 더해서 얻은 총득표수입니다. 2021년 4.7 보궐선거의 서울특별시에서 각 후보가 받은 진짜 득표수를 재현한 겁니다. 구현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비교해보면 그대로 나옵니다. 여러분 이 자료가 뭐냐 왼쪽이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입니다. 오른쪽이 뭐죠 제야 전문가가 사전투표 조작 공장을 선관위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가 찾아낸 다음에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모든 것을 원상 복귀시킨 진짜 사전투표 득표수를 기준을 해가지고 각 후보별 총득표수를 구한 겁니다. 여러분 쉽게 해완 종로구에서 박영선은 32,309표를 받았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선관위가 최종적으로. 그런데 진짜를 구해보니까 조작되지 않는 것을 구해보니까 박영선이 2만 7,523표밖에 못 받았는데 표를 오세훈이 함께 여러분들 빼앗아가지고 박영선에게 더해가지고 32,309표를 만들어준 겁니다. 오세훈은 선관위가 종로구의 4.7 보궐선거에 4만 3,255표를 받았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는데 제2하 전문가가 오세훈이 빼앗긴 표를 사전투표 조작 공장을 찾아내가지고 그 조작값을 적용해가지고 오세훈이 빼앗긴 표를 찾아주고 나니까 오세훈은 4만 3,255표를 받았던 선관위 발표 자료가 진짜가 아니고 진짜는 4만 8,041표를 받았는데 4만 3,255표를 발표하고 그 차액만큼을 전산적으로 박영선에게 더해준 겁니다. 심지어는 손을 안 대했기 때문에 456표하고 456표가 똑같은 겁니다. 이런 짓을 여러분들 다 안 겁니다. 그래서 합계를 보시게 되면 선관위는 박영선이 4.7 보궐선거에서 190만 표 오세훈이 279만 표 이렇게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진짜를 구해보니까 그게 아니고 박영선은 171만 표밖에 못 받았고 오세훈은 298만 표를 얻은 겁니다. 이게 조작이 다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 계산을 해보니까 얼마나 나오는 거 하니까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이걸 이제 2021년 4.7 보궐선거 서울 전체의 총투표의 조작입니다. 사전 총투표에 참가한 사람이 서울시에서 490만 명입니다. 490만 명의 6.34%인 18만 9388표를 여러분 오세훈 함께 빼앗아가지고 박영선 함께 넘긴 겁니다. 그럼 이게 얼만고 하니까 3.86% 훔친 겁니다. 3.86%를 훔치고 3.86%를 더했으니까 여러분들 총 조작값은 7.73% 나오고 오세훈이 빼앗긴 18만 9388표는 오세훈이 받은 총특표수 가운데 6.34%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런 표를 조작을 해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는 박영선과 오세훈이의 대결에서 오세훈이 89만 1452표로 승리했다 이렇게 발표했지만 제야 전문가가 선관위 발표 자료에 심각한 뭐죠 조작 혐의를 찾아내가지고 그것을 수정해서 수정치 추정치를 구한 것이 89만 표 차이가 아니고 127만 258표 차이로 오세훈이 압승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사이에 여러분들 차이 값이 37만 8806표가 나옵니다. 이 37만 886표 가운데 상당수는 뭡니까 사전투표 조작으로 인해가지고 표를 쑤셨던 거겠죠. 어떻든 선관이 발표된 자료하고 제야 전문가의 뭐죠 사전투표 조작 수정 보완치를 고려하게 되면 37만 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를 해보게 되면 박영선은 선관위는 190만 7336표를 받았다고 발표했는데 진짜를 구해보니까 171만 7919표 파이 못 받은 겁니다. 18만 9417표를 더해 준 겁니다. 전산적으로. 국힘당의 오세훈 후보는 선관위 가 279만 8788표를 받았다고 발표했지만 진짜를 구해보니까 298만 8176표를 받은 겁니다. 18만 9388표를 빼앗은 겁니다. 신지혜나 기타 여러분 후보들은 손을 안 댔기 때문에 차이 값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관위는 박영선은 4.7 보궐선계수 39%를 득표했고 오세훈은 57%를 득표했다고 발표했지만 진짜를 구해보니까 박영선은 35%고 오세훈은 61%를 득표한 거죠. 이게 그냥 전산적으로 다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과장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웃으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냐. 그냥 이건 숫자가 여러분 이야기한 것을 여러분이 전해드린 겁니다. 이거 변호할 수가 없습니다. 데이터를 분석한 거기 때문에 그냥 배춘잎 사전투표제는 뭡니까. 거짓말 구라. 그냥 변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법관들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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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뭡니까. 순간이 승소 이렇게 판결을 내리지 않습니까. 가짜 법관들이. 그러나 이거는 숫자니까 그냥 숫자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숫자가 정언하느라 숫자가 말하느라 숫자가 외치노라 숫자가 절규하느라 그거입니다. 뭐 다른 거 없습니다. 뭐 이게 여기서 제야 전문가가 뭡니까. 무슨 거짓말을 하거나 공박사와 무슨 뭡니까. 이걸 조작해가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숫자를 가지고 쉽게 이야기하면 박영선은 2021년 4.7 보궐선거에서 190만 표밖에 못 얻었는데 171만 표밖에 못 얻었는데 선관위가 뭐라고 발표한 겁니까. 190만 표를 발표해 준 겁니다. 국힘당의 오세원이는 진짜로 뭡니까. 298만 표를 받았는데 4.7 보궐선거에서 선관위가 뭐라고 발표했습니까. 279만 8천 표입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죠. 우리는 절대 그런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정직합니다. 우리는 성실합니다. 그럼 숫자가 이야기하니까 숫자를 가지고 변호를 해보면 되는 거죠. 숫자는 뭐 뭡니까. 뇌물도 받지 않고 숫자는 뭐 누구 봐주지도 않습니다. 공박사니까 공박사 편에 숫자가 서지도 않고 아니 선관위 편에 서지 않는 겁니다. 그냥 숫자는 숫자인 겁니다. 이걸 차이가 어떻습니까. 박영선한테 전산 조작을 통해 가지고 18만 9천 4백 17표를 더해 주고 오세원이 함께 18만 9천 388표를 빼앗은 겁니다. 그게 뭐 그냥 이렇게 드러난 겁니다. 다른 건 뭐 없습니다. 그에 신지연이 뭐 중소 후보도 함께 일제 손을 안 댔기 때문에 다 0%입니다. 그게 조작을 한 거죠. 뭐 그게 궁금하면 이게 표가 다 나와 있는 거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구별로 몇 표나 여러분들 도덕질했는지 알고 싶으면 이 표 가지고 여러분들 왼쪽 오른쪽 비교해 보게 되면 왼쪽은 선관이 발표된 자료고 오른쪽은 제야 전문가가 선관위 이런 발표 자료를 분석해 가지고 정확한 수학적 관계실을 찾아낸 이른바 사전투표 조작 공장을 급섭해가 찾아낸 겁니다. 사전투표 조작 공장의 메인 엔진이 뭡니까 조작값이지 않습니까 종로군은 30% 조작하고 성동군은 뭡니까 오세원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소에서 15% 조작하고 서초군은 종로군은 30% 중군은 20% 서초군은 몇 표를 조작했으니까 15% 조작한 거 아닙니까 그거를 여러분들 조작값을 찾아낸 다음에 모든 뭐죠 조작된 선관이 발표된 4.7 보궐선거의 오세훈과 박영선의 여러분들 총투표 수를 다 조작을 수정해 가지고 오른쪽이 나온 겁니다. 오른쪽은 수정 보완된 정상상태 공정선거 사전투표를 조작하지 않은 그런 데이터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왼쪽하고 오른쪽을 비교해 보시게 되면 다 나오는 겁니다. 중구에서 몇 표를 도덕질했는지 성동구에서 몇 표를 전산조작했는지 용산구에서 뭡니까 몇 표를 총이동했는지 광진구에서 몇 표를 했는지 다 여러분들이 캡처하셔가지고 다 보시게 되면 다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해 가지고 선관위가 여러분들 한 일을 보니까 제야전문가가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딱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종로구에는 30% 오세훈의 사전투표 득표수를 빼앗고 중구는 20% 서쪽은 15% 성동구는 20% 용산구 20% 광진구 20% 지 마음대로인 겁니다. 헌법 1조 1항과 2항이 다 무너진 사이고 양심도 없고 이성도 없고 그냥 사기와 협잡이 있는 거죠. 이래가 나라를 어떻게 움직이겠습니까 다 도덕놈들인데 좌나 우나 여러분 다 도덕놈들 아닙니까 북힘당 여러분 후보들 가운데 이런 거에 대해서 항의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뭐가 이게 여러분 선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다 도덕질이 일상화되고 일상화된 도덕질을 가지고 다음에 여러분들 권력을 선관위를 장악한 자들이 어떻게 여러분 세상을 움직이겠습니까 겁 안 납니까 하긴 한국 사람들은 장땡이니까 겁이 안 날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에 당해놓고 나서 울고불고 또 하겠죠 이게 어떻게 이름들 이렇게 이름들 조작을 해가지고 이게 뭐 수학도 아니고 통계학도 아니고 물리학도 아니고 정치학도 아닙니다 그냥 산수를 한 거 아닙니까 산수를 해가지고 계산을 해가지고 온통 조작된 걸 다 고쳐놓고 나니까 뭐죠 정상선거가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조작선거하고 정상선거하고 선관위가 발표를 이런 자료를 발표했는데 이게 다 가짜라는 거 아닙니까 분석을 해 보니까 모두 다 표를 이동시켜가지고 재하 전문가 다 원위치시키니까 이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름들 보니까 표를 엄청 훔친 거 아닙니까 오세훈이한테 이름들 선거에 참가한 투표자 수가 490만의 3.86%를 훔쳐가지고 훔치고 훔친 만큼 또 박영순 한 게 더해주고 그래서 선거를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 표를 이렇게 만든 거죠 이제 뭐 이 작업들이 이제 다 대한민국 공직선거가 서울특별시장선거 2021년 4.7 보궐선거를 시작해서 끝이 나기 때문에 이제 곧 조금 숨을 돌린 다음에 대한민국 공직선거에 대한 책을 쓰는 작업을 시작을 해서 역사적 기록을 남기고 이게 밝히지든 안 밝히지든 간에 그럼 국민들이 알아서 할 거고 나는 사초를 쓰는 심정으로 써야겠죠 완전히 마비된 사회입니다 이 정도로 밝혀졌는데 뭐 사과 상자 200개 돌렸다고 뭐죠 서울경찰청에서 무슨 뭐 비서를 구속하고 이러는 건데 무서운 거죠 이런 거대한 악이 일어났는데 마치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봤는데 마치 안 본 것처럼 들었는데 마치 안 들은 것처럼 알았는데 마치 모르는 것처럼 그게 대한민국의 지도청이 지금 현주선거입니다 저는 뭐 열받을 필요도 없고 각자 유동규 이야기처럼 각자 자신이 저지른 자신이 선택한 행위에 대한 비용을 치르면 되는 겁니다 그 비용이 억울한 것은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까지 다 비용을 치르겠죠 이제 뭐 이런 문제 거론하는 사람도 없으니까 거론해봐야 피해만 보니까 누가 거론하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오늘 이제 서울특별시의 전체 선거를 봤는데 이제 남은 것은 사전투표를 얼마만큼 조작했는가 오늘 거의 전무가 드러났습니다마는 그거 다음에 하고 일단 공직선거 분석은 큰 털에서 이제 마무리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